매우 칭찬이 되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아, 제가 제 세 개를 안 했군요. 네 저는 의학과 16기 아이쇼 13기 보컬 파트 이재성입니다 제가 이제 졸업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입학에서 아이쇼에 처음 이제 들어왔을때가 엊그제 같은데 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정말 아이쇼 덕분에 지금 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냈고 정말 네 울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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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고 춤춰! 자 노래 됐습니까? 네 네 네 네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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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